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요 현대 LF 소나타 LPI 프리미엄 스페셜 모델이고요 이 차량 2014년 5월에 등록해주신 2015년형입니다 주행거리는 11만 7천키로고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이 차량 엔진오일은 고급 합성류만 넣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보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턱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스톤집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이어서 본넷 볼게요 크랙 없습니다 스크래치도 보이지 않고요 이어서 범퍼 쪽 살펴볼게요 쭉 보시면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상태네요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풀 컨디션 좋아 보이네요 트레드 측정합니다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7.14mm로 90% 정도 남았네요 사이드 밀어볼게요 깨끗하고요 옆면 보겠습니다 문콕 보이지 않고요 크랙 스크래치도 보이지 않네요 이어서 뒤쪽 휠 살펴볼게요 네 휠 생활기스 있습니다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5.91mm로 75% 가까이 남아있네요 뒤쪽 볼게요 테일 램프 깨짐 없습니다 반대편도 보시면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네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스크래치 보이지 않습니다 트렁크 열어볼게요 트렁크 공간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고요 보조석 측면 살펴보겠습니다 뒤쪽 휠이고요 휠 컨디션 생활기스 링크 쪽에 있네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옆쪽 볼게요 문콕 보이지 않고요 크랙 스크래치도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는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이어서 앞쪽 휠도 살펴볼게요 네 휠 컨디션 좋아 보이네요 이제 내부 이동해서 또 살펴볼게요 내부 탑승해서 시동 걸었습니다 계기판 주행거리 11만 7,397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크루즈 있고요 블루투스 이용 가능하십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고요 위쪽부터 살펴볼게요 보시면 파노라마 슬루프 2열까지 넓게 들어가 있고요 네 작동 잘 되네요 앞쪽 볼게요 하이패스 있고요 ECM 룸미러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패셔 볼게요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되네요 보시면 후방 카메라도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버튼 시동이고요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고요 핸들 열선 있네요 그리고 이 차량 보조키까지 키 두 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서 2열로 넘어갈게요 2열 탑승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2열 공간 넓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보시면 컨디션 좋아 보이고요 이어서 가운데 쪽도 보시면 컵홀더 이용 가능하시고요 2열 선루프 개방감 굉장히 좋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보시면 딱 적정량이네요 보충해서 타시면 좋겠습니다 구석구석 볼게요 현재 보고 있는 쪽 우유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고요 엔진 소리도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볼게요 편마모 없네요 서스펜션 부식 없고요 주변 부심대 상태 좋습니다 반대편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없고요 주변 부심대 상태 좋네요 앞쪽 이동할게요 체량 언더 커버로 가려있어서요 체량 언더 커버로 가려있어서요 엔진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현대 LF 소나타 LPI 모델 만나봤는데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좋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아차에서는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어요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다는 중고차 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